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용자동차의 대주주 마인드라가 우리 정부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2022년까지 흑자 전환하겠다는 사업 계획도 은행에 제출했는데 일자리를 볼모로 우리 정부 지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정성진, 최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상용차 이사회의장인 고행카 마인드라 사장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2,300억 원을 쌍용차에 투자해 2022년까지 흑자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.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만난 것도 자금 지원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며 정부 차원에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. 꼭 자금만 파업되는 건 아니겠죠.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급한 건 자금이겠지. 상용차는 신차 부재와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4분기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마인드라가 주채권은행뿐만 아니라 굳이 경사노이와 일자리 위 고위층을 접촉한 것은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결국 마인드라가 지난 2018년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얻어낸 GM의 전략을 따라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. SBS 정성진입니다.